안녕하세요. 여러분 후입니다. 여기는 화장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get on ready with me. 같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준비.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씻고 클렌징을 좀 해보면서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제품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면서 약간 좀 가벼운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럼 클렌징 바로 고고링 합시다. 자 먼저 클렌징 할 때 가장 중요한 거. 손 씻어야지 손. 청결이 무엇보다 일순이죠? 얼굴 많이 만지고 할 건데 손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손을 좀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손 막 이렇게 씻으면 이렇게 손톱 밑에 때 있는 부분까지 막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? 다음에 클렌징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. 렌즈빼기. 렌즈만 빼도 진짜 살 것 같아. 이게 사는 거지. 제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. 제가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을 좀 지울 건데. 아이하고 립. 립앤아이리무버는 정말 이 제품. 같은 제품만 몇 년이야? 메이크업 시작했을 때부터니까 한 18년은 얘만 쓰고 있는. 아무튼 화장 막 했을 때부터 이것만 썼는데. 짜잔. 리샤의 퍼펙트 립앤아이메이크업 리무버. 이렇게 파란 데가 유분층이고 하얀 데가 이렇게 수분? 물층인데 같이 이렇게 섞어서 써주는 제품 있잖아요? 아이 메이크업을 녹이기 위해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. 쓱. 제가 이 립앤아이리무버만 쓰는 이유는 정말 자극이 없어요. 눈에 들어가도 전혀 따갑지 않고. 눈 바깥에도 있잖아요. 눈 주위 피부가 굉장히 연약한 피부잖아요. 저도 이 눈 주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인데. 눈 주위에 닿아도 전혀 따갑지 않고. 다른 립앤아이리무버 썼을 땐 진짜 따갑고 막 난리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하나도 따갑지가 않아서 이것만 씁니다. 진짜. 그리고 잘 지워지고. 이게 유해한 거 같은데?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뚜껑에 좀 덜어서. 제가 마스카라를 좀 진하게 하는 편이라.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지우려면 이런 면봉 같은 걸로. 보이세요? 다 꼼꼼하게 닦은 거 같아도 또 닦으면 이렇게 나와. 이렇게 한쪽 눈꺼풀을 면봉으로 들고. 리브버 묻힌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. 자 이렇게. 포인트 메이크업만 일단 지워줬고. 이제 나머지 좀 베이스 얼굴 전체적으로 빨리 클렌징을 해보도록 할 건데. 제가 특별히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. 닥터지 야산성 클렌징 제이폼.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 지울 때 사용할 클렌징 젤입니다. 이름부터가. 약산성 젤 클렌징 폼이잖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이어서 굉장히 저자극 세안이 가능해요. 피부 자극 테스트.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자극이고. 제가 얼굴이 좀 커서 넉넉하게 짜줄게요. 그리고 이를. 얘를. 이렇게 펌핑을 한 다음에 물을 약간 좀 섞어줘요. 물을 약간 이렇게 섞어서. 거품을 충분하게 내줍니다. 거품을. 이렇게 해서. 그냥 이렇게. 이렇게 꼼꼼하게. 이마도 이렇게 롤링해주고. 눈도 약간 지우긴 했지만. 다시 한번 훑어줍니다. 다 이렇게. 얘가 저자극 약산성이니까. 아무래도 그만큼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니냐. 세정력이 약한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. 뭐 그런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고. 메이크업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아이입니다. 더블 입자가 좀 미세해가지고. 모공 속 깊은 노폐물 미세먼지 이런 것도 쾌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. 뭐 이렇게 세정력이 약한 거에 대해서는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짜잔. 이렇게 클렌징 제품으로 세안 맞췄어요. 어때요? 여기까지 다 지워졌죠? 안 지워진 적 없죠? 그리고 약간 이건 뭐 약간 조금 세심한 감동 포인트인데. 이렇게 사이드에 자세히 보시면은. 점자가 있어요. 점자. 완전 오돌토돌한데.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. 생각보다 그 시각 장애우분들이. 유용하게 쓸 수 있을만한. 점자 새겨진 시중 제품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불편하시겠다 했는데 약간 세심한 감동. 화장품에 점자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. 피부의 장점 중에 하나가. 당기는 느낌이 없다는 거. 확실히 약산성? 저자극성 제품들의 대표적인 특징은. 세안을 하고 나서도 피부 당김이 좀 없다는 거. 그리고 약간 보습에 도움을 주는. 필라그리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대요. 필라그리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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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 있겠지. 뷰티 어워드 같은 데들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오가낭이나 탄 제품이어가지고. 일단 제품력은 의심하지 않고 좀 믿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닥터지에 대한 평소에 좋은 인식이 좀 있기도 하고. 썬크림들이 잘 썼거든요 닥터지 거. 아무튼 저는 클렌징을 1단계 포인트 메이크업. 2단계 제품으로 전체 베이스 세안. 이렇게 하면 끝내지 않고. 이중 세안 있잖아요. 이중 세안. 한 번 더 해줄 건데. 얘도 동일한 라인. 닥터지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폼. 요 같은 라인 클렌징폼인데. 왜 스킨케어나 클렌징 제품들도 좀 같은 라인 써주면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것도 한 번 사용을 해볼까요? 이렇게 그러면서 세안을 완전히 맞춰버렸어요. 어때요 여러분? 빠딱빠딱빠딱. 헤이. 아주 말끔하게 잘 사용이 된 것 같죠? 빨리 피부가 마르기 전에. 스킨케어. 스킨케어가 돼. 스킨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.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. 막 보여드리고 그랬어가지고. 중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. 좀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. 저 항상 스킨케어나 클렌징 같은 거 할 때. 여기 막 이렇게 눌러주거든요. 이렇게. 리프팅 좀 되라고. 물론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. 꾸준히 해줬을 때.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. 취약도 좀 해주고.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싶지만. 마지막 진짜 힐링템. 달 바르고 스프레이.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샥 뿌려주면은. 진짜 힐링 그 자체. 피부에 정말. 아낌없이 안 보여. 이렇게 해서. 클렌징이 끝났습니다. 오오오오오오. 빨간 커블루 꼬름하게. 세안 다 마치고. 스킨케어까지 했어요. 진짜 좀 많이 저가지지 않았어요? 약간 여기가 굉장히 좀. 자극은 많이 받았었는데 마스크 때문에. 이게 다 저한테 좀 맞는 제품들 쓰고. 저자극, 민감, 민감 피부를 위한 순한 그런 제품들을 쓰면서 얻어낸 이런 결과입니다, 여러분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클렌징, 스킨케어 잘 준비, Get on ready with me, my routine. 같이 잘 준비가 끝났는데요. 아주 두꺼운 화장을 꺾어내고 이렇게 기분 좋게 클렌징을 했으니까 막 넣고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요.